오늘 정상회담을 한 중국 측의 속내는 뭘지 이 내용은 베이징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연태 특파원,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다면서요. 지난달 UN 인권이사회의 신장 위그루 인권침해 토론회 개최에 우리가 찬성표를 던졌는데 중국이 반발하면서 그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소 짧은 시간이지만 회담이 열렸다는 건 중국도 만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주성은 또 한중 전략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글로벌 공급망 안정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서 양국 관계의 다음 단계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우리가 대중국 외교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틀 전에 우리와 미국 그리고 일본 정상이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의 공동선명을 내놨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오늘 회담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한미일 정상 공동선명에 대해서 중국은 이미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이 북핵 문제를 빌미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군사협력 강화, 즉 아시아판 나토를 결성하려 한다는 게 중국 측의 시각입니다. 때문에 한국이 미국 쪽으로 급속히 밀착하지 않게 견제하면서 반중국연대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중국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자는 오늘 시진핑 주석의 발언도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회담에서 얼마나 깊은 속내를 드러냈을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